이거는 하코네러스크 1위라는 마늘빵이랑 이거는 크로아상으로 만든 러스크예요 진짜 크로아상 모양이에요 고추깬 가지예요 고춧가루 이거를 쓴맛을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둘러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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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육 넘맛가루 넘맛가루 브로콜리 그리고 이거는 메추리알이 들어간 어묵이에요 치킨스톡 치킨스톡 참치 앤디찡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고추김밥 바잇 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살 초콜렛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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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으로 만든 뿌리깎이 같은 가루예요 5줄 고춧가루 안에 메추리알이 안들어가 있어요 불량품인가봐요 양념장 볶음 처럼 저 그르마가 미친다 할 못하니요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많이 하긴 한다 50% 또긴 한데 이런 후디도 무난할 것 같아 그냥 재질이 좋다 이런 세트 이건 엄마 복주머니 다 예쁘긴 예쁘다 무슨 강아지다 이것도 지갑 동전지갑 같은 거 이거 봐봐 엄마 이거 예쁘다 70만원이라니 이거는 나 이거 살까? 이거 시나몬롤 그치 엄마 이거 살까? 73% 진짜 대단하다 73%면 저기 가볼게요 엄마 고디바랑 시나몬롤이랑 같이 뭐 했나봐 이거 선물로 사주면 좋을 것 같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아까부터 마을이요 어디서 안 보이잖아 여기에 이거 사온거다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후디선이 쫙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네 그니까 진짜 안 온다 크레이프 커피 이게 따끈따끈하고 아이스크림은 시원하고 그러네 응 거기서 그렇게 놀더라구요 좋아야 돼요 응 알았어 이거 사자 뭐 더 가야 돼? 좋아요 응 응 이거 왜 사각으로 찍어? 응 재질이? 그니까 저는 엄마가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해요 아아 아아 너는 엄마가 좋아해요 그니까 제 엄마가 좋아해요 아아 한국어로 한국어로 대화 왈다 그냥 같이 갖고 오 와 와 오랜만에 맛있어 오랜만에 맛있어 귀여워 키티 이런 것도 잘 못 살까? 응 그래서 도라에몽 필통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만 옷을 똑같은 입을다고 그러더라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아이용인가 보다 도라에몽 그렇게 왔다고? 미안해 미안해 진짜 인기가 많구나 진짜 인기가 많구나 진짜 인기가 많구나 우리는 우리는 170번 연산지구나 연산지구나 4시 반이니까 거의 5시간 반을 기다린거네 다섯시간 반을 기다린거네 이거만 기다린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걸로 이런 것도 있긴하구나 평범한 것 같은데 평범한 것 같은데 хr 예에에에 땀베에에에 아하 너무 맛있다 맛은 있어? 네 오래 기다렸어 가슴이 있어? 나중에 먹으면 더 맛있겠다 ! 처음엔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러 오지? 단호박도 먹어 괜찮아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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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가 왔고 리크로스 귀엽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되게 좋다고 나긴 하던데 강아지 피자랑 강아지 버거랑 케이크랑 강아지 기미 제거하는 거 손가락에 끼우고 하는 건가보다 그냥 따뜻한 거야? 따뜻하게 되는 거 그냥 이거 사요? 이거 한 개만? 맞아 이거 한 개만? 알았어 여기 카레 손소매 내가 지금 먹을 거 이거 넣어볼래요? 응 내가 샀던 건 이거 같아 저번에 이런 카레였던 것 같은데 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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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고 응 맞아요 그 오레오 비슷한 거 그 오레오 비슷한 거 이거 또? 이거 유산균 어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하이 좋구나 이걸로 해야지 응 가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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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세요 어 이거 보는 게 재밌어? 응 하자 쓴 적 있어 이베로 그랬어요? 구미구미구미 구미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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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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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피자먹고 핫도그도 먹자 태우기 술래기통에 버리고 가자 아니요 핥아먹어야 돼? 아니야? 우와 와우 뭐였나요? 와우 코스트코 줄인가봐 주말이어서 우와 여기 못가겠다 오늘 네? 이거 봤어 보드래 여보 여보 우리 왜 포기하고 가는거야? 결국엔 또 짬뽕 먹으러 왔어요 아! 짬뽕 응 푸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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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와 도대체 맛있다 후다시 그냥 너도 부끄러워 도대체 오 그럴 지 그렇게 집으로 푸짐오 ât 고향 납새로 받은 햄버그 이거는 고향 납새로 받은 햄버그 고다와리 햄버그 고ût 고추냉이 고추 소금 초콜릿 고추냉이를 이용해 과후유 드레싱이예요 과후유 드레싱이예요 오늘 저녁 완성이예요 드레싱이 드레싱이 먹어야 돼 엄청 맛있어 맛있어, 나네 빵이랑 닭 모래집이랑 다짐육이랑 오이 하트 미네보이 야채 너무 맛있어 한 가지 사이즈 응, 정말 응 좀 더 넣어 네 좀 좀 더 넣어 좀 더 넣어 오케이 이거 절대 맛있어 식용유 먹을게요 소금? 아니 스파츄라 한 개 완성 소란 소란 아주 알차인데 아 ça? 아 ça? 을아 шоу 우아 아 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가슴산가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군요! 하얘다! 그리고 맥주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요! 자, 갈릭? 네. 또반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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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사장 이거 먹어야겠다 애국은 타로라고 부르는데 오, 아우... 이거 먹은 김치 찜고, 찜고, 다진마늘 찜고, 찜고, . 3分. 行こか? 。 大変だよ。 ファーストフード食ったら体壊すし、 ちゃんと食べようとしたら時間かかるし、 불을 부어서 소금과 양lls을 넣어서 고춧가루 소금을 안 놓고 고춧가루 소금을 삶아주세요 스크도 dozen 두번째 못 참고 먹는거잖아 그치 벌써 다 먹었네? 지금부터 저녁시간인데 응 설탕이오 응, 맛있어 네 대박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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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젖었다 다른 거는 가자 아, 잠바 입고 갈게 엄마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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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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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매 없어 설매는 없는데 여기 진짜 조절 엄마 이거 고무장갑 들고 왔어 우와 후 가 가 가 눈사람 눈사람 만들까? 그래 만들자 여기 집 거랑 관리를 하면 안 돼 여기 하면 안 되자 그래 엄마 다 해 춥지? 차가워 그치? 아, 쉬로 눈싸움 엄마 무서워 아니야 우어 넙 우어 다 지나서 두둥 우어 오 마이갓 엄화 물어 뜰다 우아 가져왔어 우아 이즈 하하 하하 안 차에서 Families 벗어나 이렇게 사이단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